지금부터는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사실 거의 현재 우리 경제에 거의 먹여 살린다 싶을 정도로 의존도가 아주 올라갈 정도는 중요한 분야인데요. 반도체가 만약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반도체 경기 하락이 어떤 척도가 되고 있는데 하락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뚜렷합니다. 최근 디램의 가격은 개당 7.9달러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약 9.6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18% 정도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드 플래시도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올해 1월 4달러였던 가격이 지금은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일단 공고 측면에서 지금 앞뒤가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장 수요 측면에서는 디램과 랜드 플래시 수요의 어떤 40%를 소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 성장률도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어때요? 네, 뭐 당연히 공급은 지금 매우 넉넉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이 조금 약간 좀 불일치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순부터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평택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서 지금 새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전망 밑바탕에는 수요와 공급이 어떤 잘 안 맞는다,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긴 한데 그런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배경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 반도체의 어떤 60%가량이 지금 중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블랙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소화를 하고 있냐면 지난해 반도체에서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중국이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한 규모가 1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겠다, 반도체를 사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파는 입장이 되겠다, 바로 이게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반도체 선진국에서 인력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는 그런 방법일 텐데요. M&A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선진국인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중국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먹잇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인력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좀 뺏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어떤 자국 반도체 정비를 위해서 우리나라 장비 회사를 인수하는 데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어떤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장비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 어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지식, 그리고 공정과 관련된 모든 기술 지식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주켜봐야 할 게 반도체 굴기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내년에 당장 중국 회사들이 32나노 DLM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가 중국에 몰려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그 품목,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아주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제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크게 반도체 시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저가 경쟁에서 치킨 싸움의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어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경우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벌리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두 회사들은 어떤 치킨게임에 대비해서 대규모 투자금을 미리 좀 쌓아놨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결국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업체들이 어떤 메모리 편중 시장에서 좀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분야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두 회사들도 모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업체와 정부의 어떤 손발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움직임이 약간 좀 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력과 기술이 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중국에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를 막을 어떤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사실상 좀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자국의 어떤 장비업체를 사려고 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글쎄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반도체 기업과 아니면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어떤 M&A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그렇게 했다가 또 뭡니까, 또 관광 쪽처럼 그렇게 또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도체가 우리에게 경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것도 참 납득은 가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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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